자, 지금은 국제문화 미식거리 푸드 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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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 동이홀 동이홀 잘가 잘가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이게 뭐 가리海鮮 면 가격도 되게 싸네 이렇게 나오면 아, 이게 뭐 하아루 주 하아루 주 하아루 주 하아루 주 하아루 주 이거 왕디 샤 왕디 샤 OK, THANK YOU 여기가 여기가 마카오 어인보도에요 마카오 피셔맨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샤지면 샤지면 완전 축제 분위기네 분위기 진짜 좋네 좀 이따 여기서 또 뭐 하려나 보는데 아, 저기 있네 아, 여기 바오이 전복 아, 여기 바오이 전복 음 맛있어 보이는 게 진짜 많다 왜 이렇게 이게 많지? 아우 위엔 아니네 베트남 소고기 면 샤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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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청완관제 헬로 헬로 이거 뭐叫 이거 까리 마 까리 까리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귀엽다 이거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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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하네 왜 이렇게 해놨지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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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치즈 치즈 제가 사실 유튜브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도 팔고 뭐야 이거 우리나라 거 같은데 저 도시 한국어다마 저 도시 한국어다마 저 도시 한국어다 오시 한국어다 아니 부시 한국어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는 사람 정말 많고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자 완전 번화합니다 지금 사람들도 완전 다 신나고 내가 제일 신났나 이제 와인도 팝니다 저 지금 포토쥬 마? 네 저 지금 포고라이더 네 아우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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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동안만 해요 그래서 이걸 찍어놔서 다음에 할 때 이제 후배들도 보여주고 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괜찮죠? 마카오 최고죠? 한번 말씀해주세요 마카오 최고라고 마카오 최고예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요번주 일요일까지 밖에 안 해요 이런 명절때 같을 때 이런 축제 같은 게 하거든요 미리 찍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명절때 네 이거 상품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그쵸? 네 웬만한 야시장보다 괜찮죠 얘기가 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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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우